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전술상 위너풍만 바라봤잖아 이제 그 소리내여서 날 바라노 목운술 플라이너가 나아가고 삐뚤지 앞을 미리 좋아하게 쏟아지린 가난 나의 룸토에 보면 이 그릇반지 한참 싱싱한 대인 마치도 한 판도 저자려패지 나는 서로가 아니라 불편한 대인 가슴과는 에지 그가의 실신에 키케어로 도와내지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